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 교단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번에 111년차 대회를 했습니다. 총회는 96회 총회를 했고요. 한국의 성결교회가 전례된 것이 111년, 1907년에 다른 교단과 특이한 점은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경 유학생이었던 정빈, 김상준 이 두 청년이 그곳에서 OMF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동경 성서신학원 신학교를 하고 동족에 대한 전도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이 1907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이 한국성결교회가 전례가 됐고 그 후에 일제강압기에 1943년에 강제로 교단이 해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보험 가운데 재림의 교례가 일본 제국주의의 국시에 맞지 않는다 해서 강제로 해산됐지만 해방 후에 다시 재건이 됐고 1962년도에 한국교회에 부르닥친 자유주의 거센 물결로 저희 교단도 예상과 기성의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 저희 교단은 국내 32개 지방에, 해외의 10개 지방에 그리고 종합대학교인 성결대학교를 비롯한 산학기관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크게 많이 부응했습니다. 그렇군요. 총회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예성공동체를 다시 보금 앞에 서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에 중심을 두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중보금인데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보금을 더 심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백년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교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이런 백년사 편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286가정이 46개 나라에서 아주 눈부신 활동을 성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 차기총회는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래서 성교대회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 요소 가운데 다음 세대를 많이 꼽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장님은 다음 세대 교육에 주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은 무한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그게 내일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그 위기에 가장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 교회 학교 현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단 이번 총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의무금이라는 제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교육의무금이요? 네, 그거는 저희 교단은 현재 예산의 1%를 의무금으로 총회 유지비로 납부를 하는데 이제 교육의무금 제도는 저희 교단의 모든 예성 세례교인 1인당 만 원에 연 만 원에 교육의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전력을 한번 해보자. 다음 세대 교육훈련 교육세네요. 그렇죠. 교육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단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장님의 교육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단 간 연합과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예성교단에서는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종교계획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최대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연합의 필요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일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한교총과 한교련의 연합이 필요하고 또 요즘에 한교총 나왔는데 역시 한교총의 의도도 두 교단을 하나로 두 연합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목표를 두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예성교단은 한교련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교련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치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련의 사중보금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세숙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성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밤이 깊고 캄캄해질수록 하늘의 별은 점점 더 빛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교회 거룩성 저희 성결교회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결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예성교단 성결교회 성도들부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교육과 또 체험과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단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남을 탓하지 말고 또 세상이 어떻다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나부터 거룩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총회장님의 비전이 꼭 이루어져서 예성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대를 저희도 가져보겠습니다. 총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